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까지는 시계 실전 리뷰 위주로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롤렉스 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기에 앞서서 조금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 안에서 롤렉스 시계에 대한 굉장히 지식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책자를 보시면 이 책자가 이제 2019년도 스위스 바젤 월드에서 열린 그 롤렉스 부스에서 받은 책자 거든요 근데 페이지수가 200페이지가 넘게 이제 있어요 근데 뭐 다른 사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제품사진 위주로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데이저스트 등 서브마리너든 유명한 시계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몰랐던 시계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올려 드리고요 오늘 이 책을 다 볼 수는 없구요 어 제가 데이저스트 에서 36mm 라인만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음 그 좀 한 라인을 가지고 소개를 좀 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 내년에 또 이제 바젤 월드가 열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올해 되도록이면 다 좀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저스트만 해도 거의 체계 반을 차지해요 롤렉스에 거의 상징적인 라인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제 28mm 제품들 여성용 제품들이 쫙 나오는데 오늘은 36mm 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31mm 라인이구요 이렇게 미리 수가 2mm 3mm 라인으로 있는지도 잘 몰랐던 36mm 데이저스트 36mm 이라고 되어 있구요 지금 이제 흰판이랑 약간 샴페인 골드 색상의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라인 같은 경우는 126200 모델 이구요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브레이슬립 같은 경우는 72800 오이스터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62800 쥬빌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연줄 인 경우가 있구요 그 쥬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5연줄 입니다 약간 치렁치렁한 그런 로렉스의 상징적인 느낌인 시계구요 그리고 두 형태를 보시면 그 이런 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데이저스트에는 이제 베젤이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밋밋한데 뒤에 소개를 해 드리겠지만 이제 톱니 모양처럼 이렇게 지금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런 형상이 있어요 이런 형상 같은 경우는 플루티드 베젤 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베젤의 차이가 있고 또 이렇게 인덱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데 이모델 같은 경우 이제 바 형태 인덱스 인거 볼 수가 있구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로마자 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티드 베젤과 일반 베젤의 차이점이 있다면 플루티드 베젤 같은 경우는 손목에 찼을 때 조금 더 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베젤 같은 경우는 좀 더 작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플루티드 베젤 같은 경우는 이제 36mm도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반해서 이런 라인 밋밋한 베젤 같은 경우는 꼭 실착을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손목이 조금 두꺼우신 분들은 이 모델이 좀 작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글라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돋보기 처럼 이제 날짜 창이 좀 크게 보이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모르고 이제 어렸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할아버지 시계 같다 또 나이 들어 보인다 에 콤비 모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아주 이제 이 그 날짜 창에 있는 이 부분이 롤렉스의 어떠한 하나의 아이덴티티 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컬러 모두 이제 되게 잘 나오긴 했지만 지금 사진으로만 이렇게 설명드려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실물 보시면은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모델이 있었구요 그리고 이제 방수는 기본적으로 10기압 인거 볼 수 있고 그리고 기계식에 수동 감기 지원 되구요 그리고 옛날 구형 이제 롤렉스 같은 경우는 날짜가 이제 좀 밤 12시에 정확히 딱 바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천천히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날짜가 12시 되면 바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파라플렉스 쇼크 없어버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파라플렉스 란 단어가 사실 있는 단어 아닌 것 같구요 어 이러한 쇼크가 그러니까 시계에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해 주는 장치가 들어가 있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롤렉스 하면은 가장 견고한 시계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런 수식어가 붙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델에 가장 좀 집중을 해서 보고 싶어요 지금 남성분들 예물시계로 가장 기본이 되는 시계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구요 특별히 이 제품은 이제 많이 보셨다고 생각은 들겠지만 그래도 2019년도 신제품 라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플루티드 베젤이 적용된 거 볼 수 있구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은 이제 스틸인데 이 부분은 그 화이트골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눈부신 눈부실 정도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스틸 쪽과 이 베젤 쪽에 그 느낌이 조금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롤렉스는 이제 이 안쪽에 그 롤렉스 라고 되어 있고 그런 넘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36mm 라인에서는 플루티드 베젤의 바 형태 그리고 주빌리 밴드 이 조화가 가장 멋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이아가 들어가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조금 찾을 때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경향이 있구요 그리고 로마자 같은 경우도 예쁘긴 한데 그리고 오이스터밴드도 많이 착용을 하시긴 하지만 지금 36mm 라인에서는 지금 이 조합이 저는 가장 좋아 보여서 아마 물론 이제 로렉스 지금 스틸밴드 전국적으로나 구하기 힘든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더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두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베젤 쪽이 다이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방식이구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로마자 형태를 써 줬고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아마 그 36mm 이긴 하지만 여성분들이 약간 크게 차는 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시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덱스가 조금 다르게 돼 있죠 다이아 막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인덱스 부분이 다 다이아로 돼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주빌리고 이쪽은 오이스터밴드인 거 보실 수 있구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로만 보여드리는데 실물이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로렉스는 그래서 실물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왔네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런 이제 할아버지식의 그런 느낌인데 지금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구요 이런 모델들도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모델은 특히 좀 아쉬운 게 주빌리 밴드로 콤비로 나왔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라인도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 그레이 컬러와 이제 그린 컬러인데 이 올리브 그린 컬러가 지금 지금 롤렉스의 상징이 아무튼 녹색이잖아요 그 박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가 앞에 소개해 드렸던 36mm 블랙 데이저스트 모델도 41mm로 이런 그레이 컬러가 나오는데 그 모델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레이 컬러와 올리브 그린 이 모델도 한번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앞에서랑은 다르게 여기는 이제 붉은골드가 들어간 계열이고요 아무래도 영상이고 이제 책이다 보니까 실물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41mm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6mm를 잠깐 설명을 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41mm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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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49mm ste